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의 젊은 경제인들에게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교황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바꾸려면 가난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경제 대회에 보낸 교황의 메시지를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의 경제 대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따라서 꾸려진 젊은 경제인들과의 만남입니다. 한계에 부딪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모색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15개국의 전세계 젊은 경제인 2천여 명은 온라인상에서 만나 공정하고 형제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불공정한 경제를 바꾸고 내일의 경제에 영혼을 불어넣자는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교황은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대회가 종점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소명과 문화, 약속을 요청하는 과정의 첫 시작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손으로 반죽해야 한다며 누룩이 되는 지름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무도 혼자서는 구원받지 않는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가난과 사회 정의, 경제적이며,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 문제는 모두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사회적 지원이나 복지를 뛰어넘어 우선 회심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난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교황은 대회에 앞서 젊은 경제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지금까지의 경제와는 다른 경제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경제,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경제, 비인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경제, 피조물을 착취하지 않고 돌보는 경제입니다. 교황은 이 새로운 경제 모델이 형제와 공정에 기반한 친교 문화의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발전의 척도로 인간다움을 제시했습니다. 균등한 분배는 공동의 재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첨단기술 홍보만으로 지구가 더 많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다움의 첨된 척도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중요하게 판가름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왕은 끝으로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의 절박함과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불우심을 받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왕은요. cpbc 서종빈입니다